보신 것처럼 가상자산이 연일 내리막을 걷는데도 오히려 수익을 내는 관련 상품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ETF인데요.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억 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쏟아졌던 비트코인은 열흘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떨어지며 4천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익을 얻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내려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입니다. 이 ETF는 20일 기준 20.67 캐나다 달러로 마감됐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열흘 동안 34.8%가 오른 겁니다. 일평균 거래량 역시 이번 주 16만 3천 주로 지난주보다 2.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. 캐나다 토론토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 별도의 가상자산 지급 없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반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같은 기간 29% 떨어졌습니다.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암화폐 시장은 대세거든요. 인터넷 혁명 이후에 새로운 혁명이 온 거예요. 그걸 저는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는데 성장통을 겪는 거지 지속적으로 암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아직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인정받지 못해 관련 상품이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SBS 비즈 김찬섭입니다.